선수하고 관련된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 공식 회견을 했죠 사과회견을 했는데 비난을 감수하고 묵묵히 살아가겠다 dmc 쪽에 그 호텔에서 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왜냐면 2009년하고 2011년에 히어로즈 시절 때 음주운전이 두번이 걸렸는데 이거를 숨기고 있었다가 2016년 메이저리 계신 분일 때 뺑소니로 해가지고 음주운전 3의 누적이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상벌위원회가 근데 오래 열렸어요 그 상벌위원회가 그 올해에 열렸는데 그 문제는 2018년 때 음주운전 3의 누적과 관련된 그 야구규약이 소급 적용이 됐어요 근데 강정우 선수가 세번째 걸린 시점이 2016년 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급 적용을 했더니 유기실격 1년에 봉사활동 300시간 원래는 그 2018년에 개정된 거에 의하면 3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3년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팬들의 입장에서는 복귀는 막아야 된다 근데 이제 강정우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사과가 늦었다 그 공개적인 사과가 늦어지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빚이 있는 마음이 없고 가족에게도 떳떳하지 못했다 잘못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야구선수 강정우 인간 강정우로 책임가 있게 살아가고 싶다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속죄하고 싶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칠 준비가 돼 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묵묵히 살아가야 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본인이 직접 얘기할 때요 대리인 이런 거 대동 없었고 그리고 그 첫 시즌 연봉은 음주운전 피해자들에게 100%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부활동을 다 이어갈 것이며 음주운전이 인생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지 알리겠다 본인 이미 인생이 아작이 났거든 그래서 쟤는 기부를 은퇴할 때까지 하겠고 야구장 밖에서도 기부를 하겠다 기회를 주길 바란다 네 근데 네 별로 반응이 좋지 않죠 음 그렇고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강정우 선수가 사과를 했는데 팬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로 팬심이 안 돌아와요 음 일단은 그러니까 강정우 선수가 만약에 KBO 리그 돌아오겠다고 그 기자회견을 열고 그 그냥 복귀 신청을 하려면 올해 초반에 했어야 됐다 이거야 응? 지난해 겨울에 하든지 올해 시즌 초반에 했어야 됐다 이거야 지금 왜냐면 강정우 선수가 지금 와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요 그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그때도 계약을 못했지만 그 어떻게든 메이저리그 에서라도 기회를 더 찾아보겠다고 그 계속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무국하고 선수노조가 갈등을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눈치 보이고 눈치 보고 눈치 보다가 그 올해 메이저리그 시즌은 힘들 것 같구나 하니까 이제서 KBO 리그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 그 뭐냐 막판 변수 기회를 그러니까 계속 기회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야 응 응 어쨌든 계속 그 메이저리그 에서의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좀 일단은 복귀 시점부터가 안 좋았죠 시즌 중간에 일단은 지금 이제 김치현 단장의 입장은 그거예요 팬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가지 관점을 고려해서 거취 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 그래서 아직 키움 히어로즈는요 공식적인 입장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일단은 그 계약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그 뭐냐 키움 히어로즈가 강정우 선수를 그러니까 엔트리에 넣을 수는 없어요 1년 동안은 엔트리에 넣을 수는 없는데 강정우를 우리 팀의 선수로 다시 그 인정하겠다 약간 이런 그 시점부터 네 그 그런 시점부터가 그거가 되는 거지 그 징계가 발효가 되는데 참 근데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 3년 징계를 줘야 되는데 KBO 리그에서는 그 옛날 규정대로 소급 적용을 해서 1년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그 이제 나머지는 히어로즈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이 돼버린 건데 음 그래요 음 어쨌든 그래서 보시냐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제 강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약간 사과 작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차라리 원래 오프시즌 때 정상적으로 뭔가 인사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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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시즌 때라도 인사를 했었으면 그게 아니고 아니면 직접 뭐냐 처음에 그 적발됐을 때 그때 무릎 꿇고 빌었으면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안 됐잖아요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반성하는 태도가 뭔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좀 약간 그거를 2016년 적발 이후 무려 지금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이거를 질질 끌어온 거예요 공식 기자회견 사과 발표를 근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1년 징계로 되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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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